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물러서지 않고 자기 입장을 간결하게 정치논병에 실어서 발표하기 때문에 공명호 tv에서는 특정인을 지나치게 많이 다룬다 그런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논평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도다리처럼 광어처럼 양쪽의 여러분들 눈을 좌측과 우측과 돌리면서 그렇게 다 보신에 급급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준표 씨의 정치논평을 오늘도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총선 패배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딴소리 하지 말고 총선 누가 이끌었노 총선 누가 지휘했나 총선을 누가 지휘했나 윤 대통령이 총선을 지휘한 건 아니다. 공천 누가 했냐. 선거를 누가 이러면 원맨쇼로 치뤘 냐. 공동선대위원장이 나경원 씨하고 안철수 씨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원맨쇼로 총선을 치뤘지 않습니까. 원맨쇼를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지쳐 떨어져가지고 체력이 소진될 대로 한동훈 씨가 여러분들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 원맨쇼의 이런 클라이맥스였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참조은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문제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정도 제가 언급한 겁니다. 참조은님이 잘 모르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언급한 겁니다. 선거 전에 그걸 제시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선거 전에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강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할 만큼 다 한 겁니다. 가끔가다가 이렇게 댓글에다가 뭐 이런 것도 했어야 되죠. 저런 것도 했어야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홍준표 시장이 추미애 의원이 되시라고 누구도 의심치 않았지만 민주당의 당선인들은 우원식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당선인들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이죠. 당선인들은 포길에 참여한 것이 아니니까 당선인들이 참여했습니까. 당선인도 참여했겠네요. 당원들이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강성 일변도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계속 얻지 못한다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신선하고 깜찍한 역발상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네요. 언젠가 총중표 시장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그렇게 추미애 의원이 동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장면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제의 요구에 대해 당론과 달리 퇴출된 의원들 일부가 앞으로 퇴출될 의원들이죠. 이번에 당선되지 못한 찬성적으로 기우는 것은 소신이라기보다도 목리로 보입니다. 또 총선 찬패 책임 있는 사람을 다시 당대표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것은 당의 앞날보다도 사익을 우선시키는 대세추정주의 레밍주의로 보입니다. 최근 보이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모습이 앞으로의 양당 미래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가설이니까 홍준표 시장 말씀도 딱 맞아 떨어질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나 문제제기는 잘 하셨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분명하게 원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총선 찬패의 장수는 이번에 당대표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여러분들 지도자나 지휘자나 경영자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게 사조직이든 공조직이든 간에 지도자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입니다. 리더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여러분들 주장이 옳고 그런가 부분에 좀 여러분들 헷갈리게 되면 홍준표 시장의 여러분들 호불호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옳은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리더 지도자라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처럼 중요한 4월 10일 총선에서 거의 원면 쇼처럼 국민의힘의 여러분들 당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었던 한동훈 씨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역대 선거에서도 모두 다 당대표들이 책임을 졌고 그렇기 때문에 패배한 장수를 불러들인다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닌 거죠. 물론 그분들이 또 제공하고 있는 제공하려고 하는 논리는 있을 겁니다. 이만한 사람이 없다 저만한 사람이 없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판단을 할 때는 1층 판단 기준이 있고 2층 판단 기준이 있고 3층 판단 기준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판단은 4월 10일 총선 패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인가 누가 가장 큰 몫의 책임을 지어야 될 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보조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다른 생각도 가지신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홍준표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 옹호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글을 남겼는데 그중에 김연옥이라는 분이 역대 최고의 거대 야당 합계 192석도 부족한지 더불어민주당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최상병 사고를 세월호 사고 정도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여성 추미애 의원보다도 더 센 강승 우원식 후보를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태가 코앞인데 대통령을 제물같이 바쳐서 발도듬하려고 총선을 망친 것처럼 보입니다. 전부는 옳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김연옥 씨가 이렇게 글을 남기신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인용할 만한 홍준표 시장의 주장에 찬성을 하는 이야기인 거죠. 김은영 님은 언론에서 연통을 그렇게 찬양하던 국민의힘 낙선자 패널들이 총선 이후에 얼굴을 확 바꾸고 어차피 특검을 받을 거면 빨리 받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세상이 하도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총선 전이나 총선 후에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에게 충실한 존재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해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계속 지향하는 것은 복잡한 사안일수록 단순 명령한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을 우리가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씨는 선거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번에 당대표 자격은 없다는 겁니다. 당대표 자격은 없는 것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특히 최상병 특검법 제의 요구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홍준표 시장이 법률과 입장에서 맹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맹악한 기준조차도 제대로 제공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드문 겁니다. 그 여름 기준이 딱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번에 문제의 핵심이란 것은 사단장 지위현장을 떠나 있는 최고 여러분들 지위관인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사는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성립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홍준표 시장의 입장은 명료하지 않습니까 업무상 과실치사가 현장 지위관에게 적용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가하지만 현장을 떠나 있는 사단장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만일 그런 논리를 적용시키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장관들은 다 넓은 의미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다 적용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경로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경로에도 본인의 의견이 본인 윤 대통령 자신도 이런 법률 전문가니까 업무상 과실치사를 그렇게 광위 넓은 의미로 해석 적용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 이제 주의 의무라는 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주의 의무는 협소한 의미의 주의 의무지 강의의 주의 의무를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인 맥락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게 굉장히 옳은 이야기인 겁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를 현장치위관이 아닌 현장치위관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최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합당한 여러분들 죄가를 치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외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